필기합격 후 면접을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조별로 스터디 모임과 예상질문, 모의 면접 등 계획성 있게 준비하니 이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평소에 자신감도 부족한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팀장님께서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도 붙고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. 혼자서 독학했다면 여러가지 질문 유형에 당황하여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. 학원을 통해 여러가지 익힌 나만의 노하우로 면접에서는 어려운 질문들도 거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유캠퍼스 김기남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직렬 동기들도 여럿 만났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.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었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쁩니다. 올해 마무리는 합격이라는 선물 덕분에 행복이 지방 가득 넘쳐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